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알아보는데, 우리가 계속 비교종속절레의 도치형 이런거 많이 배웠죠? 아, 그럴 때는 기능사, 즉 대조동사였었는데, 이것은 그 대조동사가 아니고 대동사에요. 여러분이 대기능사라고 하는 것은, do, that, did든 뭐를 쓰게되면 원형이하 반복되는게 생략이 됐다던가, have pp를 쓰면 pp 이하가 반복이 되었다던가, 그럴 때를 대조동사, 대기능사라고 얘기되요. 그런데 대동사는 딱 동사만 받는거에요. 동사만.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he stroked his head. Ned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it's gonna be ok. 괜찮을거야. we'll get you fixed. fixed up. 고쳐줄게. 이런거죠. 부상당했으니까. 낫게 해줄게. 치료해줄게. there's almost always a bet. this must, must, must는, no must이면 자비를 베푸는거고, must이, 자비를 베푸는 탐험이죠. 그러니까 이건 구조대 같은거에요. 이 구조대는 항상, 수의사가 항상, 거의 항상 있는 법이요. he grinds the tweez. 나무를 쳐다봤다. from where the bullet. 총알이 날라왔던. it was only a post. 시간 연장일 뿐이었다. the surer. 청소놈은 wouldn't give up.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he would stick around. 붙어서 주위에 맴도는거죠. as a wait for another opportunity. 또 다른 기회를 찾을거다. to take them out. 그들을 해치우는거죠. 죽이다. 해치우다. 단어 dislike, dislike, failure. 실패를 싫어했다. almost as much as. 거의 같은 만큼. 그 다음에 그가 질문을 뭐, 싫어하다죠. 근데 여기 질문에, 본문에 없는다. 한 단어를 넣으라 그랬죠. 여기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he, dislike를 쓰면은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지 말고 하라니까. 요 dislike을 did로만 바꿨으라는거죠. did. 요게 딱 동사만 받은거니까 대동사가 되는거에요. 질문을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실패하는 것도 싫어했다. and then i promise i will make it 확실히 할게. that best. 저 개자식이 never has another good. 너에게 다시 한번 총 쏘는거. 공격을 시도할지를 결코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거죠. 어렵진 않습니다. 내려가보죠. 답이 다 나와있구요. fix up. 고치다인데 보통은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있어요. mushy팀은 자비를 베푸는 팀이니까. 이거 구조팀이라고 보면 되요. take out, 여러가지 뜻도 있죠. 물건 가지고 나가는거 take out 한다고 그러잖아요. 죽이다, 없애다, 파괴하다. 이 뜻이 있어요. done a dislike to fail as much as, almost as much as he did 인거죠. 여기서 대조동사를 쓸 수 없는게, 여기서는 fail이고, 여기서는 뭐니까? questions 잖아요. 여기 두개가 다르니까 대조동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능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은 그대로 놔두고, 타 동사만을 동사로 대신하는 대동사. 여기서는 did를 사용하면 되는거죠. 억지로 dislike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다소 중복적인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 드리겠습니다.